요약집 있죠 요약집도 이제 나와갖고 요번달 다음달까지 요약집으로 또 이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무엇부터 이제 그 자 지적부터 하고 어 지적부터 하고 이제 그 뒤에 등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약집 페이지 보시면 거기 4페이지 총칙 나오죠 총칙 그래서 자 요약집이 일단 이렇게 앞에 이제 뭐에요 앞에 챕터 완 하게 되면 그 완에 대한 그 기본 목차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목차 그려놨죠 목차 그려놨으니까 목차를 한번 상기해 보시고 이 목차의 큰 타이틀에 있는 거 있죠 큰 타이틀에 있는 거 물론 이 총칙은 별로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그거 고민할 거 없고 그 총 총 보통 각 장마다 각 챕터마다 총칙에 나오는 그 목차가 그 시험 문제 제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챕터 2 보시면 챕터 2의 몇 페이지에 거기 10페이지 보시면 그 2장 등록 나오죠 2장 등록 하게 되면 거기 그 등록 사항 중에 챕터 2의 그 2장 등록 목차 중에 그 세 번째 칸에 등록 사항 나오죠 그럼 거기 지본하고 지목하고 경계자표 명절 나오는데 그 제목들 있죠 다음 중 공간정보 구청의 관례가 난 법률상 지본에 관해서 옳은 거 틀린 거 지목에 대해서 옳은 거 틀린 거 있죠 근데 이 제목 자체가 시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요 그렇게 문제 왜냐면 여러분 모의고사 봤지만 모의고사 가만히 제목을 보게 되면 모에 관해서 지본에 대해서 틀린 거 옳은 거 어 아니면 지목에 대해서 맨날 그게 나오는 게 시험이니까 제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요 그렇게 해주시고 자 우리가 이제 어디 자 이렇게 뭐에요 기본적으로 지적에 대해서 공간정보 구청의 관례에 관한 법률상 뭐에 관한 얘기에요 이거 지적에 관한 공부를 하는데 지적을 총 자 파트 한 6가지 보게 되면 일단 뭐가 있고 총설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록 사항이죠 국가가 뭘 정해서 소재의 지본 지목 경계민족 자아표를 정해서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한다는 거죠 자 이 공부에 등록한 사항이 뭐가 생기면 토지의 이동이 생기면 이동에 대해서 현재 사실관계 눈에 보이는 사실관계와 공부사항의 내용이 뭐에요 서로 뭐 하지 않으니까 일치하지 않으니까 이걸 뭐 한다고 했어요 지적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공부에 등록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지적측량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부분은 이 총설 부분은 요새 시험에 안나오니까 고민하지 말자 그랬죠 그래서 거기 자 11페이지에 토지의 조사등록 토지의 조사등록 있죠 어 그 토지의 조사등록 아 여기부터 하는게 아니라 거기에 5페이지 이제 그 서설부분 지적의 의 있죠 의 나오고 뭐에요 구성 나오고 그런건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지적의 분류도 뭐에요 지적의 분류도 우리가 자 발전 과정에 따라서는 뭐에요 우리나라는 자 법지적이라 그랬죠 법지죠 법지적 어 법지적이다 그랬어요 세 지적은 옛날에 조선치일 때 자 지적을 관리하는 뭐에요 목적이 세금거들하고 관리한다 그랬고 경제 지적은 다른 말로 다목적 지적이라고 하는데 자 일부 선진국에 있다 그랬으니까 자 참고로만 보지 않죠 넘겨보시면 측량방법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뭐에요 땅값이 싼 지역은 도해지적이고 비싼 지역은 뭐에요 수치는 우리가 자표라고 얘기했죠 자표 자표 지적이고 등록 차원에 따라서는 우리는 뭐에요 2차자 그랬죠 자 우리가 뭐 입체 지적이 아니라 뭐라고 2차 평면 수평지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면적은 뭐에요 자 경사진 임야의 면적은 자 입체 면적이 아니라 뭐에요 수평 면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청 여부에 따른 분류를 뭐에요 우리는 적극적이라고 했어요 자 국가가 뭐에요 국가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뭐 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아니하면은 당연히 뭐에요 국가가 적극적으로 직권 등록한다 그 다음에 7페이지 보시면 거기 목적 목적이 나오고 이념 나오는데 목적은 뭐에요 이렇게 시험 문제 지금까지 몇 번 세 번 나왔고 마지막에 시험 문제 나오는 게 18회 때요 12년 됐죠 12년 그래서 자 이쪽은 잘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다만 우리 여기서 참고로 일본의 거기 4개 중에 세 번째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나오죠 소유권의 보호에요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소유권의 보호니까 국토의 개발 나오면 그건 국토법이에요 국토의 개발이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요 왜 세금 걷으려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자 그 다음에 소유권을 보호해요 소유권을 보호라고 하는 개념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의리라는 사람이 자 토지를 가지고 내 땅이 이만큼이나 내 땅이 이만큼이나 이렇게 경계 다툼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 국가가 세금을 받으려면 자 뭐만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뭐에요 이 면적 있죠 이 땅 면적만큼 이 땅에 대한 공시지가 만큼 뭐에요 개별 공시지가 에서 재산세를 받아야 되니까 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뭐에요 뭘 정해줘야 된다 경계를 정해줘야 돼요 이 경계 복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계를 복원해 시키면서 소유권을 보호하는 개념이다 만약에 소유권을 공시한다 라고 하면 그건 등기법이에요 공시는 등기부에서 하는 거고 자 이것은 뭐에요 공시가 아니라 보호다 보호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이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념이 옛날에는 뭐에요 옛날에 1회 때 10회 때는 다음 지적이 이념이 아닌 거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시험 문제 안 오니까 고민할 거 없고 그 다음에 4절 자 어디 그 공짜는 빼세요 왜 공짜가 거기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짜 빼시고 무슨 제도와 무슨 제도 지적 제도와 뭐에요 지적 제도와 토지 등기 제도의 특성 비교 있죠 공짜는 지우시고 특성 비교 그래서 자 뭐만 거기 지적 제도는 등록 객체는 토지고 등기는 토지 등기부하고 뭐가 있으니까 건물 등기부가 있으니까 자 토지하고 건물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이제 나왔을 때 거기 그 8회 때 9회 때 특히 9회 때 나왔을 때 다음 중 뭐에요 토지하고 자 지적과 등기 뭐에요 자 비교 대상 중 자 오른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일단 틀린 것 될 때 자 그 지적과 등기 모두 토지를 객체로 한다 그러면 틀려요 왜 등기는 뭐가 자 등기는 뭐에요 모두 있고 모두 있으니까 토지도 있고 뭐에요 건물도 있다 그랬죠 어 토지 있고 건물 있으니까 그게 시험 문제 답이었다 참고로 보시고 등록 방법은 지적은 뭐에요 직권등록과 단독 신청이죠 어 직권등록과 단독이요 근데 등기는 당사자가 신청해 와야지 받는 거에요 네 공동 의무자와 권리자가 뭐라고 이거 공동이다 어 그 다음에 심사는 뭐에요 지적은 사실 그대를 실적으로 심쇄 봐야 되요 왜 이 땅이 답인지 이 땅이 된지 그 사실 뭐 그 사람이 신청해 오는 것만 받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봐야 되요 세금을 제대로 거둘려면 왜 아직도 뭐에요 지방에는 어디에다가 논에다가 집집고 뭐에요 뭐라고 세금 내는 사람 전답으로 세금 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봐야 된다 근데 등기는 서류만 심사에요 서류만 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형식적인 심사를 한다 어 참고로 보자 넘기세요 자 8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5절에 뭐에요 용어 나오죠 용어는 조그맣게 용어가 시험문제 나온 지 오래돼갖고 어 한 10년 됐으니까 한번 뭐에요 한번 자 작년에 한번 나올 줄 알았어요 왜 작년이 참 10회 했으니까 어 20회까지는 와 저는 마지막 10주년 지문으로 한번 나올 것 같고 나오려고 생각했었는데 안 나와서 아직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이거는 받으자죠 어 그래서 하여튼 용어 중에서 지적소관청 나오죠 어 용어 얘기는 용어 얘기는 한번 받으자 용어 얘기는 그래서 용어 얘기는 한번 받았는데 뭐에 대해서 이거 지적소관청 이렇게 나오면 이 지적소관청은 지적소관청은 시험문제 나올 때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자 시공구를 말한다 그러면 틀려요 시공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이게 세종시에요 자 특별 뭐라고 특별자치시장 그 다음에 뭐에요 시장 그 다음에 뭐에요 군수 뭘 말한다 라는 게요 구청장을 말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 특별자치시장은 세종시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이렇게 써놨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자 여기서 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시장 뭐라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만약에 뭐에요 이 서울을 이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어디에 이 서쪽 방향으로 뭐에요 우리가 행정구역 명칭으로 고향시고 어 국토 자 개발 개발 사업에 대한 명칭으로 뭐에요 일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일산 고향시 다녀 고향시 자 그 다음에 어디 자 또 성남시가 있고 자 개발사업 명칭 보게 되면 분당시 있죠 평촌 안양시 이렇게 여기는 뭐라고 우리가 뭐에요 성남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양 평촌 있죠 여기는 뭐에요 여기는 인구 50만의 대도시에요 대도시 우리가 광역시가 몇 개 있다 그랬어요 우리네 광역시가 여섯 개 있어요 광역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여섯 개야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어 하여튼 그래서 몇 개씩 써보면 돼 그러니까 외우려고 잠깐만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편한대로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걸 굳이 막 외우려고 그러면 알게 많은데 지금 하여튼 그래서 그러면 여기 인구 50만의 대도시에요 여기는 뭐가 있어요 구가 있어요 구가 뭐가 있다 구가 있어요 근데 이 구는 뭐에요 구는 자치구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청장은 뭐에요 과충장은 자치구 구청장은 아니에요 다 포함시켜 무조건 뭐가 있으면 그냥 자 자치구든 비자치구든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구청장이 소관청이에요 시장은 소관청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에요 그죠 그런데 자 이 세종시 세종시 세종시는 인구가 몇 명인지 알았어요 그래야 세종시니까 그래서 삼십만이 넘어 그래서 이 세종시는 오십만이 안 되기 때문에 구가 없어 그래서 누가 시장이 뭐가 되는 거 이거 시장이 소관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뭐가 있는 거? 구청장이 있으면 시장은 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포함하지 않는다. 아니죠. 누가 있으면 구청장이 있으면 시장은 포함하지 않고 그 다음에 구청장은 뭐예요? 비자치구든 자치구든 다 뭐한다는 얘기예요. 다 포함한다. 이렇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몇 번째 줄에 네 번째 줄에 뭐예요? 네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장은 뭐한다는 얘기예요. 제외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장은 제외되니까 누가 있다면 자치구가 구가 있다면 구가 있다면 뭐예요? 무조건 구청장이 소관청이지 시장은 소관청이 아니고 구가 없으니까 뭐예요? 시장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소관청이 된다. 세종시처럼. 그 다음에 군수구청장에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포함한다. 뭐가 나오면 이 구청장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 구청장은 뭐라고 당연히 뭐예요? 자치구가 아닌 구청장도 다 포함시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지 않죠? 하여튼 시험 문제의 답은 시공구를 말한다 그러면 튼다리세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토지 표시는 이 토지의 표시 있죠? 이 토지 표시는 자 토지의 표시는 딱 몇 가지만 여섯 가지 있죠? 소재, 지번, 지목, 경계면적, 자표 그 여섯 가지만 토지의 표시예요. 자 토지 표시가 아닌 이 권리자, 소유자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소유자 들어가면 안 돼요. 토지 표시에는 뭐가 들어가면 소유자가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필지는 뭐예요? 자 법이 정하는 뭐예요? 토지 일일이 한 토지의 등록단이고 인위적으로 지번 땅에 대한 번호고 지번 부여족 있죠? 지번 부여족은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지번을 부여하는 가장 작은 단위라 그랬죠?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작은 단위는 이 대한민국의 토지를 국토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해서 어디 휴진선, 임진강 이 밑에부터 땅을 일본이라 해갖고 우리가 뭐예요? 3,600만 필지 정도가 되는데 제주도, 마라도까지 번호를 3,600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각 뭐예요? 땅의 번호를 부여하는 관리 단위는 가장 작은 단위가 도시는 동이고 지방은 뭐예요? 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지번 뭐라고? 지번 부여지역은 부여지역은 가장 최소 단위가 뭐예요? 동, 니다 동, 니 그러면 이에 준한 지역은 도서지역이에요. 도서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섬도자, 섬서자 있죠? 섬지역이에요. 섬지역 그래서 만약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읍면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뭐 말한다? 읍면 말한다 이거 읍면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가장 작은 단위가 동, 니니까 동, 니 보다 작은 준하는 지역은 섬이지 도서지역이지 읍면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목은 뭐예요? 지목은 거기 까만 글씨를 해놨죠? 중요 포인트를 해놨죠? 중요 핵심 단어는 용도 주된 용도에 따라 분류를 해요. 그래서 주된 용도라고 나오지 않고 주된 형질 주된 지용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항상 뭐예요? 지목은 용도 지목입니다. 지목은 항상 뭐라고? 용도 지목이다 용도 지목이다 습관적으로 봐야 돼요. 용도 지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용도 지목이다 그 다음에 경계점하고 경계 나오는데 이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필지와 필지를 구획하는 나누는 선의 뭐예요? 굴곡점이라고 하는 건 꺾인 점이에요. 이 굴곡점을 이런 식으로 일단 경계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런 경계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맨 끝에 뭐로 끝났으니까 점이라 끝났으니까 맨 뒤에 뭐로 끝나야 돼요? 점을 말한다 그래서 경계점은 점을 말한다 이렇게 말아야 돼요. 그렇게 끝내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도면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도면이 있을 때 이 토지와 이 토지를 필지와 필지를 구획 구획이라고 하는 건 나눈다는 얘기죠? 구획하는 나누는 선의 무슨 점? 선의 굴곡점 있죠? 굴곡점 이 굴곡점 우리가 꺾인 점이에요. 이 땅과 이 땅이 나누는 선의 무슨 점? 선의 굴곡점 있죠? 이 꺾인 점이에요. 이 굴곡점을 이렇게 도면처럼 지속되면 도면처럼 무슨 형태로? 도의 형태로 그림 형태로 이렇게 이 도의 형태로 그림 형태로 뭐 하거나 등록하거나 그죠? 등록하거나 그 다음에 땅값이 비싼 우리가 이 서울이나 특별시나 광역시 있죠? 직화시 이런 시죠? 이런 시에서는 땅값이 비싸니까 이 토지와 이 토지를 나누는 선의 선의 굴곡점이 이렇게 직각으로 꺾입니다. 직각으로 꺾인다는 거죠. 이 토지와 이 토지를 나누는 선의 굴곡점이 이렇게 직각으로 꺾이죠? 그럼 이 직각으로 꺾이면 뭐가 우리가 뭐예요? 이 지구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지나가요? 이거 위선과 경선이 지나가니까 뭐가 형성돼요? 이렇게 Y축하고 뭐예요? X축이라고 하는 이 좌표가 형성된다. 모든 뭐예요? 이 토지의 경계점이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좌표가 형성되니까 이렇게 모수론 자 이런 식으로 도의 형태라든가 좌표 형태로 있죠? 좌표 형태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뭘 말한다는 얘기예요? 점을 말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계점은 무슨 단어가 보여야 되냐면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속도나 임효대의 무슨 형태? 도의 형태 도의 형태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경계점은 도의 형태 좌표 형태 점을 말한다 경계점은 뭐예요? 도의 형태 좌표 형태 뭐예요? 점을 말한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런 경계점들을 경계점들을 뭐로 연결해서 있고 직선으로 연결해서 등록한 선을 말한다 그래서 경계는 뭐예요? 경계는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직선 뭘 말한다는 얘기예요? 선을 말한다 직선이다 곡선처럼 보이겠지만 곡선을 뭐예요? 곡선을 잘게 잘게 나누면 다 연결된 거였다 직선으로 연결합니다 직선으로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면적은 수평면상의 넓이도 2차 지적이니까 지적공부는 뭐예요? 지적공부는 지적공부에서 용어에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연속지적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에 대한 지적도미 임야도의 파일을 이용해서 도면상의 경계점을 연결해서 작성한 도면에서 측량에 활용할 수 있는 도면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예요? 일반적으로 뭐는 자 만약에 뭐예요? 자 이 세종시 세종시 뭐예요? 종촌동이라는 세종시 종촌동이라는 뭐예요? 이 종촌동 있죠? 이 종촌동이라는 이 뭐예요? 지본부여지역 있죠? 이 지본부여지역에 토지를 휠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지적도 있죠? 임야도 도면을 도면을 작성합니다 이 종촌동에 이렇게 도면을 작성하는데 이 도면을 작성하게 되면 이 도면이 뭐예요? 자 40과 뭐예요? 40과 30cm로 작성하니까 자 40cm 30cm 이게 뭐예요? 이렇게 크기가 좀 크죠? 그러면 이 종촌동에 뭘 시설물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도로라든가 아니면 철도라든가 아니면 뭐예요? 하천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을 뭐예요? 한눈에 보기 위해서 이렇게 40cm짜리를 이렇게 모아놓고는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몇 번의 몇으로 자 이것을 뭐예요? 보통 4장 이상을 이 도면을 몇 번의 10분의 1로 줄여갖고 이 4cm하고 몇 센지 3cm 요만한 크기로 해갖고 이걸 4장 이상 모여서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규모가 좀 작아져서 그렇지 여기에 있는 뭐예요? 자 시설물 있죠? 뭐하고 뭐하고 철도나 하천이나 이런 걸 한눈에 볼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일람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전산화되다 보니까 전산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종이로 만들어 놓은 거 일람도 자 종이로 만든 일람도를 무엇으로 이제 이렇게 바꿔 놓은 거예요? 자 우리가 연속지속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우리가 네이버 같은 데 지도를 보게 되면 그 사이트 지도를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뭐예요? 이 크로바 이 크로바 마이너스 있죠? 이걸 플러스 올리게 되면 이게 화면이 넓으면 더 자세하게 보이죠? 그렇죠? 내리면 그 범위는 넓게 보이지만 그 범위는 넓게 보이지만 한마디로 이렇게 보이는 게 이게 이제 올리면 뭐예요? 올리면 넓어져서 서울만 보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연속지속도예요 전산화된 거 그래서 이 연속지속도라고 하는 것은 지적측량을 하지 않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연속지속도가 뭔지 모르지만 측량하면 안 돼 측량을 하지 않고 전산화된 지속도미 임야도의 파일을 뭐예요? 이용해서 도면상의 경계점들을 연결해서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는 뭐예요? 활용할 수는 없어요 다만 뭐예요? 다만 뭘 일람도 모양으로 그 안에 있는 뭐예요? 도면상의 안에 있는 내용을 넓게 볼 수도 있고 세부적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연속지속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측량을 한다 안 한다 측량 안 한다 활용하지 않는다 측량이 활용할 수 없다 그게 있다 그러면 친다는 얘기예요 한 글자만 고치는 거예요 시험 문제 내는 님이 있다 그러면 친다는 얘기예요 없는 것도 아니죠 그렇게 보시고 종합공부는 뭐 뒤에서 보면 되고 자 토지동은 뭐예요?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씀하는 것도 뒤에서 보시고 뒤에서 보면 되고 신규등도 거기에 신자가 세신자예요 새로 정돼요 이거 토지동 뒤에서 볼 때 같이 보면 돼요 등록전환도 마찬가지고 등록이 됐다가 어디 먼저 등록됐다가 임야대장이 먼저 등록됐다가 전환을 하는 거예요 어느 대장으로 토지장으로 전환한다 자 이제 보시면 되고 분할을 나누는 거고 합병을 합하는 건데 합병을 절대 칭리 안 한다 했죠? 칭리 안 한다 보시고 지목변경은 지목만 바꾸는 거고 축적변경 있죠? 지적도 동그라미 치시고 항상 축적변경은 어디에서만 축적변경은 뭐예요? 지적도에서만 지적도에서만 경계점의 뭘 높이기 위해서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뭐예요? 축적변경은 축적변경은 말 그대로 변경이 되는데 축적을 변경시키죠? 어디에서만 그렇다고 지적도에서만 그렇다 임야대에서는 할 필요 없어요 왜? 임야대는 축적이 두 가지 뿐이 없어요 6천하고 3천뿐이 없으니까 그건 뭐 변경은 하나만 하나 똑같아요 면적이 똑같으니까 근데 축적변경은 이 지적도는 지적도는 축적이 7가지가 있어요 6천부터 6천, 3천, 2천, 4백 그다음에 뭐예요? 1,200, 1,000 6백, 5백 이렇게 7가지가 있으니까 이 6백과 5백으로 가면 면적이 0.1로 바뀌니까 그래서 하는 게 축적변경이다 정밀성을 높이게 해서 그래서 항상 지적도에서만 한다 이렇게 그런 내용을 봐두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어디부터 토지동에 대한 신교등록 등록전환 이쪽은 뭐예요? 우리가 토지동 파출 배울 때 다시 할 거니까 기본적으로 용어에서 지금 기본 용어들 있죠? 이 정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어디를 보느냐 등록사항 그래서 거기 11페이지에 자 11페이지에 토지수사상당 있죠? 1번 별표합니다 별표해 두시고 별표하고 거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토지에 이렇게 나오죠? 모든 토지에 그래서 누가 자 우리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라 그랬어요 시험 문제 나올 때 자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하고 시도지사가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하고 소관청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주체가 세 명이에요 이 세 명을 자 전부 다 세 명을 전부 다 대비 읽고 두 개만 해보자 하나는 뭐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디서 나오냐 시험 문제 나올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뭐냐 일단 모든 토지에 있죠? 모든 토지에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소재, 지번, 지목, 경계면적, 자표를 조사 측량에서 공부에 등록하는 주체가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모든 토지에 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이건 누굴 물어보는 거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적이 뭐예요 일본 쪽관이 놈들이 하도 엉터리를 해놔갖고 자 특히 경기도는 자 눈에 보이는 뭐예요 사실관계와 공부상의 표시가 불일치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돈 들여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적을 뭐하자는 얘기니까 제조사에서 하자 그러니까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니까 이런 그 개인이 지적을 제조사해달라고 측량해달라고 그렇게 실례 의뢰할 수는 없어요 그럼 국장이 알아살리래요 그래서 모든 토지에 지적 대수다 그 다음에 뭐예요 지적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공부에 자 예컨대 전산에 대한 지적공부가 자 바이러스 먹어서 멸실대의 염료가 있으니까 이런 정보관리 체계를 뭐해요 지적공부에 대해서 이 정보관리 체계를 뭐하는 사람 구축하는 사람 왜 부동산 종합공부를 구축하는 건 소관청이고 지적공부를 구축하는 게 국토교통장관이에요 이건 지적공부 파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지적에 관한 전담관리기구 전담관리기구 이 관리기구를 뭐해요 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사람이 국토부 장관이고 그 다음에 지적전산자료 이용 있죠 지적전산 전산 자료를 뭐하는 데 이용하는 데 이게 무슨 단위 전국 단위 이 전국 단위에는 세 사람 다 들어가요 국토교통부 장관도 들어가고 시 도지사도 들어가고 소관청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뭐해요 족구재심사에요 족구심사가 아니라 족구 뭐라고 재심사에요 재심사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누구한테 중앙지적위원회 뭐해요 재심사를 뭐할 수 있다는 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게 국토교통부 장관은 몇 가지만 등장해요 여섯 가지만 등장해요 이 여섯 가지 등장할 때마다 계속 언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자꾸만 들으면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 이제는 뭐해요 자기 머리를 믿으면 안 돼 왜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바람만 부르면 그냥 싹 스쳐갖고 아무 생각이 안 나니까 눈을 믿는 거예요 눈을 자꾸만 눈으로 보다 보면 여기 이제 딱 보면 어? 많이 봤던 건데? 어? 이렇게 자꾸만 느낌이 되잖아 우리가 재래시장이나 어디 가도 그 마트 이마트를 가더라도 항상 그 이마트도 요새 그 배열 저기요 배치 관계가 몇 달마다 한 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어? 조금 안 가보면 뭐가 바뀌었어 어? 코너가 뭐요 갑자기 1층에 있던 게 지혜로가 버리고 막 이렇게 바뀐 게 있는데 많이 우리 눈에 시야가 많이 바탕되어 있죠? 어? 그걸 믿을 수밖에 없어요 어? 그걸 딱 한 번 봤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재수하러 온 거야 자기는 떨어졌다고 왜냐면 자기가 시험지를 밀렸어갖고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 재수를 왔는데 나중에 직원이 막 뛰쳐 올라왔어요 너 붙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붙은 놈이 왜 재수를 하냐고 그러니까 지가 솔직히 고백하는 거야 아? 제 사실은 답안지 있을 때 밀렸어갖고 어? 자기는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재수를 왔는데 어? 그게 붙은 거야 내가 처음 알았어요 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를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아? 누가 붙을지 모른다 어떤 분은 뭐예요 어떤 분은 학원에서 볼 때는 계속 뭐예요 점수도 80점 나오고 어? 꼭 실력이 좋아 근데 뭐만 보면 시험장에 가면 그냥 끝나는 거야 무슨 새가슴이 돼갖고 부들부들 떨라가 어? 어? 떨다가 그렇지 않으면 안 떨라고 괜히 우왕정신 먹고 취해갖고 코 울고 다 나오고 이런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학원에서만 보면 성적이 우수자야 근데 참 그것 좀 신기하더라고 어? 하여튼 그래서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냥 아무거나 치지 말고 본인이 생각한 거 아닌 거 찍으세요 어? 그게 군인이 생각한 건 틀리니까 아닌 거 찍는 게 네? 아직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자 누가 나오는 거 이거 시도지사 응 시도지사 또는 또는 뭐예요 대도시장 있죠 어? 또는 뭐 이렇게 대도시시장이 시장이 나오는 게 뭐냐 이게 반지축척이에요 이게 반지축척이다 반지축척 반지축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 지족공부의 반출죠 어? 천재지변 그 다음에 뭐예요 시도지사 승인을 받으면 어? 공부를 반출할 수 있어요 이게 지번변경이에요 어? 지번변경이 있고 그 다음에 축적변경이 있죠 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에요 승인 이 승인이란 단어가 나오면 어? 시도지사하고 대도지상의 승인뿐이 없어요 만약에 국토유통부 장관이 승인한다 그 자체가 틀린 말이야 어? 무슨 승인 나오면 국토유통부 장관이 승인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 자체가 틀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그 다음에 우리가 측량 부분에서 삼학도 있죠 삼학도 어? 삼학도 이상 삼학도 이상이 뭐예요 삼각측량과 지저확정측량이 있죠 어? 이건 뭐예요 시도지사에요 자 면중규명이사일 때는 시도지사한테 검사받는 거에요 물론 이제 복현위는 검사하지 않는다가 더 중요한 곳이고 삼각측량과 확정측량은 이 시도지사한테 뭐예요 검사받는다 이상은 뭐예요 검사받는다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나오는 게 뭐예요 적부 뭐라고 적부심사에요 적부심사는 누구를 거쳐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자 지방지적위원회 자 지방지적위원회 뭐예요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나머지는 소관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뭐예요 주체 시험문제에 등장하는 국장, 시도지사, 소관총 세 개 중에서 뭐만 외우면 되는 거에요 이거 이 두 가지만 외우고 이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건 다 뭐라고 이거 소관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이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문제 꼭 한 문제 두 문제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안 외우시면 할 수 없어요 미리 미리 저기 타트있죠 문신을 새겨 여기다가 어? 아니 기억이 안나면 문신 새겨야지 문신을 새겨갖고 뭐예요 새겨갖고 그 시험문제 그 시험문제 항상 이렇게 보고 컨닝을 하든가 그 만약에 감독관에서 이거 저 볼라그러면 너 추행이야 그 절대 못 보게 하고 어? 아무 데 허벅지나 이런 데에 새겨갖고 자기 홀림 혼자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 컨닝팩 보고 가져가서 컨닝팩 봐야지 뭐 걸리면 어떻게 하냐 먹어야 되니까 미리 종이를 먹어보는 연습을 좀 해보는 게 좋아요 아니 그거 안 헤어지니까 한다는 걸 얘기했는데 왜 어른이인 게 낫겠다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 알았지 그러니까 방법은 아니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니 우리가 지금 이 나이에 무슨 도덕이니 양심이 시험에 합격하는데 무슨 도덕이니 양심이 그게 중요하다 안 되니까 일단 붙어야 될 거 아니야 걸리면 또 괜히 또 뭐예요 그 5년 동안 시험 못 본다 그러니까 어 하여튼 그래서 어떤 문신을 새기든가 어떤가요 컨닝팩 봐 가져가서 뭐예요 그 같은 종이를 얇은 거 해야지 그 복사집 같은 데 가게 되면 옛날에 습사집 같은 걸로 얇은 걸로 이렇게 적해주는 거 있잖아요 종이 얇은 걸로 이 빳빳한 종이 이거 이거 먹으려면 이거 먹으려면 쉽지 않지 이거 좀 얇은 걸로 해갖고 해갖고 이제 이거 먹어야지 그걸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건 외워야 됩니다 이건 자 본인이 판단을 잘해서 안 외우려면 자주 보는 수밖에 없어요 방구 자주 보고 이제 봐야 돼요 방구가 그 뿐이었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거기 자 11페이지에 모든 토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칸에 토지 소유자의 신청 등록에서 뭐가 나오면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그 지번 지목 경계면적 자폐론 거기 토지 이동이 생기죠 토지 이동 동그라미 치고 토지 이동 이렇게 토지 이동 이렇게 토지 이동이 생기면 일단 이 토지 소유자가 그 아래 아래에 신청 동그라미 치고 토지 이동이 생기면 소유자가 뭐예요 신청 신청을 받는게 누구예요 이제 소관청이다 토지 이동 신청 자 소관청 토지 이동이 생기면 소유자가 신청하는데 소관청이 받는다 아니죠 자 거기 직권은요 자 거기 신청이 없으면 동그라미 치고 신청이 없으면 뭘 한다는 게 이거 직권한다 이렇게 그 단어를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소관청이 신청해야지 누구한테 시도지사라는 단어가 나오면 시도지사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지축척하고 뭐예요 사막도가 아니면 사막도 아니면 다 누구예요 반지축척 사막도 적포심사가 아니면 이 세 가지가 아니면 이 세 가지가 아니면 다 뭐로 보면 돼요 소관청으로 보면 돼요 소관청이다 자 여기 뭐예요 여기 지금 이 토지 이동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토지 이동이 단어가 나오면 소유자가 신청하는데 이런 여기 어디에 뭐예요 여기 어디에 이런 단어가 나오진 않죠 그러니까 이건 소관청에 신청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족제조사는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국장이 한다고 그랬죠 어 제조제조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자 거기 필지의 개념 넘기세요 갖고 일필지 성립요건 있죠 자 이번에 일필지 성립요건은 왜 보냐 하게 되면 그걸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등기법이나 이 지족법에 자 이 토지를 합병하는 거 있죠 어 합병하는 거 이 합병하는 기본 베이스가 깔리기 때문에 자 이 합병 때문에 보자는 게 합병 때문에 그래서 자 두 땅을 A라고 하는 땅하고 이렇게 A라는 땅하고 B땅을 두 개를 모하면 합하면 하나의 땅이 되죠 자 이 하나의 땅이 돼서 이 일필지가 대기한 성립요건이 자 지번 지목 축소지원 등기하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지번 보여지기 같아야 되고 1번 지번 보여지기 같아야 되고 자 지목이 같아야 되고 소유자가 같아야 되고 축척이 같아야 되고 지반이 물리적으로 연속되어 있다 그 얘기죠 네 등기 여부가 같을 거 써있어요 그거는 왜 안 떼어놨냐 등기 여부가 같을 거 여섯 가지죠 지금 어 여섯 가지 여섯 가지 개념만 이해합니다 어 근데 그 양입지도 이제 시험 문제에 여기서 잘 안 나오는데 양입지는 개념만 이해합니다 양입지 양입지라고 하는 개념만 이해합니다 양입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양쪽으로 큰 곳에 들어가는 작은 토지예요 만약에 근데 뭐예요 우리가 목장용지라는 뭐예요 주된 용도 토지가 있죠 이 목장용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 누가 누구들이 자 목장주들이 어디에 이 목장에다가 뭐예요 트랙타 차가 다녀 사료를 줘야 되니까 차가 다녀야 되니까 도로 갈고 그 다음에 지금 누구들이 짐승들이 뭐예요 배출하는 배설물이 어디에 이제 빼줘야 되죠 또랑 같은 국어 있죠 그런 걸 이제 뺍니다 그러면 하나의 주된 용지 목장용지에는 지목이 목장용지가 있고 뭐도 있고 도로도 있고 뭐예요 국어도 있다 아니죠 이런 세 가지 지목인데 자 어디에는 대장에는 뭐예요 지목을 몇 개만 써야 되니까 하나만 써야 되니까 이 작은 이 작은 뭐예요 종된 토지들은 어디로 들어가라는 게 이거 주된 토지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큰 양쪽으로 큰 토지에 들어가는 종된 토지를 우리가 뭐라고 양입지로 한다 그 양입지로 그래서 주된 토지의 편익에 유행되는 뭐예요 종된 토지나 아니 뭐예요 두된 토지에 뭐하고 있거나 둘러싸여 있거나 아니 뭐예요 자 주된 토지에 접혀 있죠 자 이게 만약에 하천인데 하천이 뭐였다 하천에 있는 모래땅이 있다 모래땅 이 모래땅은 어디에 포함시켜요 이거 하천에 포함되는 양입지다 1피지니까 근데 만약에 바다는 땅이 아니니까 바닷가에 모래땅 있죠 해수욕장 모래땅 이거는 임야 임야 이건 토지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문에 나왔을 때 자 어디에 자 청주 청주 있죠 청주 청주에 있는 곳 송리산 송리산 법주사 이 법주사의 뭐예요 법주사 안에 있는 이 쌍사자석등이라고 하는 자 뭐예요 유족지가 있어요 자 이런 고족이 있으면 이 고족 유족물은 어디에 자 종교용지 법주사 절에 있으니까 어디에 포함되라는 게 이거 종교용지에 포함된다 그런 얘기가 지금 그런 걸 우리가 양입지라고 해요 단서적인 양입지가 아닌 거 별지 서로 별지 다른 토지 있죠 왜 양입지라고 하는 것은 1피지예요 포함시키니까 자 무슨 토지라고 1피지인데 서로 다른 토지 별지 다른 토지 이 다른 토지라고 보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게 되면 자 어디에 자 이 자 지목은 아무 상관없어요 지목은 상관없이 항상 뭐예요 종된 토지 종대 예 종된 토지 지목이 뭐예요 종된 토지가 대라면 이 대라면 뭐예요 대라면 자 이것은 따로 독립해서 자 새로운 다른 토지로 봐야 돼요 왜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여기가 답이고 여기가 대가 됐다 그죠 이 대를 답으로 포함하면 돼요 세금 내요 세금 받아야 되니까 어 그래서 답은 대대로 세금 받고 대는 뭐라고 대대로 세금 받으니까 면접과 관련이 없어요 무조건 자 대라고 하게 되면 어 종된 토지가 대라 하게 되면 주된 토지가 별개로 다른 토지로 이필지로 보자 이필지로 그 다음에 종된 토지 지목이 자 종된 토지 지목이 주된 토지 지목이 몇 프로 자 10%는 뭐예요 10%는 뭐예요 초과합니다 초과 예컨대 만약에 여기가 답인데 이 답이 면적이 1000제곱미터예요 자 여기 뭐예요 전이 여기 답이 좀 윤계해서 전으로 쓰고 있는데 이 전이 뭐예요 딱 얼마 100이에요 그럼 이게 딱 몇 프로예요 이거 딱 10%죠 어 그러니까 10%를 초과하지 않고 딱 뭐예요 딱 10%라면 한마디로 초과가 아니라 뭐예요 이내라면 뭐라고 이내라면 양입지고 이내라면 양입지고 초과하면 별지 네 그런데 종된 토지 네 종된 토지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뭐하는 거예요 이거 초과예요 초과 이 330제곱미터가 이게 바로 100평이에요 평수를 따지면 뭐예요 100평이죠 그래서 우리가 100평은 좀 넓은 거예요 토지가 넓은 개념이니까 이건 뭐예요 초과하면 다른 토지예요 그런데 만약에 뭐라면 이내라면 뭐예요 이내라면 양입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얼마 330제곱미터라 하게되면 이건 양입지고 331제곱미터라 하게되면 이건 뭐예요 초과니까 이건 별지다 별지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뭐예요 3,4만 3,4만 10대 이렇게 3,4만 이렇게 3,4만 뭐예요 3,4만 10대 초과 있죠 10대 초과 어 10대 초과 이렇게 330 자 10% 초과 지목이 되다 아 3,4만 뭐라고 10대 초과 10대 초과 이렇게 한번 정리만 합니다 정리만 3,4만 10대 초과다 자 한번 이해해 주시고 자 거기 12페이지 이제 등록사항 중에 뭐가 나와 있는지 이거 지번이 나오죠 그래서 지번은 땅에 대한 번호예요 지번의 구성은 자 본본 있고 부본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본본과 부본을 두는 이유가 본본만으로 지번 구성이 안 될 때 그렇다는 점 그 본본만으로 지번 구성이 안 된다는 것은 만약에 여기가 어진동이다 어진동이 뭐예요 자 어진동에 자 숫필지 토지가 있고 이 번호가 있는데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번호가 있다니 그럼 뭐라고 5라고 하는 토지를 만약에 2필지로 만약에 5라는 토지를 2필지로 뭐하게 됐다 분할하게 됐다니 그러면 자 5라는 토지를 2필지로 만약에 뭐했을 때 분할을 했을 때 자 이렇게 뭐예요 분할을 했을 때 자 만약에 2번이라고 하는게 없다면 어 본본만 있다면 하나는 5번이고 또 여기 6번 갖다 쓰면 안 돼요 같은 지번 구해적에 똑같은 번호가 있으면 안 돼 어 그렇다고 여기로 5번하고 4번 갖다 쓰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뭐예요 5의 1이라고 뭘 부본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됐다 그런 얘기 그래서 지번을 뭐예요 표기할 때 우리는 뭐가 있고 본본이라고 했는데 어 본본이 있고 뭐가 있다는 얘기에요 부본이라고 했는데 이 본본만으로 지번을 구성하는 걸 우리가 단식 지번이라고 얘기하고 어 단식 뭐라고 단식 지번이라고 얘기하고 자 부본이 이제 본본에 뭘 붙이는 거에요 이거 어 복식 지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식 지번이라고 하는 것은 본본에 뭘 붙인다는 얘기에요 이거 본본에 부본을 뭐에요 부본을 붙인다 어 붙인다는 얘기에요 절대 이 부본만으로 지번 구성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5 다시 1번 이렇게 5의 1번 그죠 물론 짝대기로 연결하고 뭐로 연결하고 어 짝대기로 뭐에요 연결하고 읽기는 뭐로 읽는다는 얘기에요 이거 의로 어 의로 읽는다 이제 그러니까요 의로 읽는다 자 표기방법인데 거기 별표하세요 거기 쌍가루 3번 있죠 어 지번의 표기는 꼭 별표해 두시고 그래서 거기 1번에 첫 번째 점 있죠 지번은 아랍의 숫자로 표기하고 다만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 지번은 그 숫자 앞에 그 앞에 동그라미 그 산자 동그라미 치고 그죠 그건 안 잊어먹죠 D가 아니라 앞이고 어 임자가 아니라 산자 푸신다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줄지세요 뭐라고 지번은 뭐에요 지번은 자 자 본본과 부분으로 구성하되 본본과 부분 사이는 짝대기로 표시해로 연결한다 이 경우 뭐에요 짝대기는 의로 읽는다 했죠 의로 자 그 다음에 지번은 본본만으로 구성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단식 지번 본본에 부분을 붙이는 건 뭐라고 복식 지번 다만 부본만으로 구성이 안된다 써놨죠 그래요 그 자 세번째도 줄여놓고 그 세가지가 이제 지문에 나오면 그런식으로 나와갖고 이제 세가지가 나와갖고 특히 이제 답으로 잘 나오는게 첫번째죠 어 답으로 잘 나오는게 첫번째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옳은 것을 골라라 하게 되면 자 뭐는 두번째는 어떻게 고쳐놓냐면 자 연결할 때는 짝대기하고 의로 연결한다 그러면 틀려요 의로 연결하고 읽기는 의로 짝대기하고 표기하고 의로 읽는다 그랬지 짝대기와 의로 표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 연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 4번의 지번의 부여 분류 그래서 자 그 지번의 진행방법인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행식은 사자가 뱀사자니까 농촌같이 자 뱀이 많은데는 필지가 이렇게 불규칙하죠 어 필지가 불규칙하니까 이렇게 뭐에요 이 토지 배열이 불규칙한 지역에서는 이 번호를 뭐할 때 이 번호를 부여할 때 자 이렇게 뱀이 가는 모양대로 이런식으로 분류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게 바로 사행식 그래요 뱀사자 어 어떤 분이 이렇게 사행식 그랬더니 나중에는 뭐에요 뱀식 뱀식 하죠 그 뱀장사가 아니라 뱀식이 아니라 뭐라고 그 사행식을 뱀식으로 뱀이 행자 가는 모양대로 한다니까 뱀식 뱀식 이렇게 외울 때 그거 외울 거 없어요 어 어 자 우리나라는 농촌이 많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게 뭐에요 상식에 그 단지식은 뭐에요 자 도시지역이죠 아파트 단지 도시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단지식하고 같은 개념이 이번에 그 단지단지법 있죠 어 단지단지법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식은 다른 말로 블록식이라고도 얘기해요 블록식 자 14페이지 거기 동그라미 3번에 기본 번호를 익히는 토지의 위치에 따라서 뭐에요 우리나라는 뭐에요 북서기본법 북서기본법 어 우리나라는 북서기본법이다 항상 뭐에요 동서남보 얘기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뭐에요 이게 북쪽이고 이게 동쪽이고 그 다음에 뭐에요 이게 서쪽이고 남쪽이도 남쪽 어 남쪽이도 어 남쪽이니까 이 동서남보 이게 여러분 동서남보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알아냐면요 되게 생활에도 많이 필요해요 저는 저같이 지방 다니는 사람은 그 서울에서 내려올 때는 뭐에요 그 케이텍스 살 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자 예컨대 지방 여기 진주를 가려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잖아 근데 열차 앉을 때 그 오른쪽에 앉아야 되겠어요 왼쪽에 앉아야 되겠어요 아 여기 해가 이쪽에서 동쪽에서 뜨니까 이쪽에 앉아야지 이게 서쪽이니까 여기 앉으면 계속 햇빛이 비치는데 어 반대로 반대로 여기 세종식으로 나오면 이제 어디로 앉아야 되겠어요 하하하하 그 그러니까 뭐냐면 그 그 기사님 뒤쪽으로 앉으면 안 돼 이쪽으로 앉아야지 이제 또 왜냐하면 해가 이제 서쪽으로 지니까 어 그래 그러면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들 저기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 굉장히 많으세요 어 나 그게 어떨 때는 부러워 죽겠어 어 근데 앉아있으면 해가 들어오는데 피해를 보지 그게 피해를 보니까 왜냐하면 또 이거 내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그 뒷조리에 또 어르신은 뭐에요 밖에 좀 보고 가고 싶대 그분은 햇빛하고 아무 상관없어 어 나는 잠이 부족하니까 자야되는데 그분은 밖에 경치를 봐야되니까 내리면 울리고 내리면 울리고 그래갖고 어 그런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자 북쪽을 쳐다보고 항상 오른손이 뭐라고 이게 동쪽에 이게 왼손이 서쪽이고 내 뒷통수는 남쪽이고 어 그러면 번호 불을 켤 때 어디에 이 북서쪽에 있는 거 이거부터 일본이라고 번호를 불을 켜갖고 어디로 남동 방향으로 끝난데요 어 우리가 우리가 북서기본식이다 북서기본식이 이제 근데 중국 같은 나라는 항상 뭐에요 신문을 보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동양화도 이렇게 저기하고 그러니까 항상 북동식이야 어 저 뭐에요 서해를 쓰더라도 항상 오른쪽부터 쓰지 않았지 뭐 근데 우리나라는 뭐에요 영미문학관 우리나라는 어디부터 북서기본식이다 어 우리나라는 뭐라고 북서기본식이다 북서에서 뭐라고 남동이다 북서에서 남동이다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Ooooh 그리고 하하 하늘